Freezed, 몹시 추운, 냉냉한 이란 뜻입니다. 뿌리지도 못한다. 뭐냐면 길바닥에다가 물을 확 뿌리면은, 물을 뿌리면은 다 얼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함부로 뿌리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몹시 추운, 냉랭한, 뿌리지도, 물을 휙 뿌리지도 못할 날씨를 갖다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몹시 추운, 냉랭한, Freezed, 같이 다시 한번, Freezed, Freezed, 뿌리지도 못해요. 몹시 추운, 냉랭한, Plead, 탄원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요. 엄마는 경찰서 가가지고 우리 아들 잘못 없으니까 풀리게 좀 해주세요. Plead 하면서, Plead 하면서 탄원하고 변호하겠죠? 같이 해볼까요? Plead, Plead, 풀리게 좀 해주세요. Plead, 탄원하다, 변호하다, 그리고 Plead 하면 탄원, 간청이라는 뜻이 됩니다. Shrink, 오그라들다, 움츠러들다 라는 뜻이에요. 겨울이 되면, 추우면 어때요? 수치린 손을 갖다가 이렇게 무릎 사이에 끼고서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행동까지 한번 해보세요. Shrink, 아구 시리다, 손 시리다 하면서 움츠러들다, 오그라들다, 움츠러들다. 같이 보죠? Shrink, Shrink, 아우 손 시려, 아우 슈링크. 알겠죠? 움츠러들여야 돼요. 움츠러들다, 오그라들다. Surmise, 추측하다, 추측. 설마 걔가 그럴라고 걔가 그럴까? 과연? 하면서 뭔가 추측하는 듯이 설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추측하다. 다시 한번, Surmise. Surmise, 추측하다, 추측. 설마 그런 일이 하면서 추측하는 거예요. Cohear, 자, 일관성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Cohear 하니까는 Here, 여기, 꼭 Here, 꼭 Here. 얘는 꼭 이 자리만, 자리를 갖다 아무데나 앉는 건데 꼭 앞에서 세 번째 줄 이 자리만 앉아, 일관성이 있게요. 또는 꼭 얘는 여기, 이 식당만 와. 점심시간에 다른 데는 안 가요. 일관성 있게 꼭 거기만 한다. 꼭 Here, Cohear. 같이 보죠? Cohear. Cohear,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Coherence 하면은 일관성이란 명사가 돼요.